주요 테마는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컨셉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 관광 도시로 인천광역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비대면 안심 이런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스마트 관광 모바일 플랫폼 인천이지라는 어플을 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걸로 저희는 VR, AR 체험도 가능하시고 저희가 취향에 맞는 여행 코스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계양장 저희 스마트 관광 도시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장을 더 편하고 더 손쉽게 스마트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위치 기반 서비스이셔서 현장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VR, AR 체험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하나로 맛집이나 교통수단, 관광코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어플이에요 맛집 소개나 할인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